이미 벌써 핫한 곳이라고요. 반려동물도 보호자도 모두 개 행복한 곳. 국내 체질 규모를 자랑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부산에 들어섭니다. 피피 산책하기 딱 좋은 요즘 저도 답답할 땐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날곤 하는데요. 사람만큼 자주 마주치는 귀여운 생명체 바로 갱댕이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일곱 가구 중 한 가구가 배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니 이제 우리 공동공명체가 아니었지요. 발 빠른 부산시가 이번에도 한 번 앞서갑니다. 지로는 맞나?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확정! 반려인들 소리 질러! 피피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부산시. 국내 최대 규모로 기장군에 조성될 부산형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면적이 무려 59만 5천 제곱미터로 부산시민공원의 1.25배에 달한다고 해요. 우와! 새롭게 조성될 테마파크 안에는 반려동물에, 반려동물에 의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텐데요. 야외 훈련장부터 동물놀이터, 동물 야영장, 동물 산책로, 동물문화센터 등 다양한 편의, 교육훈련, 문화시설이 조성되고요. 지역 상품장터, 마을마당 등 주민 제한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과 협력해 동물병원을 건립하고, 고부가 가치 펫푸드 및 고기능성 사료 개발, 우수기업 유치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아, 이 정도면 부산시 반려동물 사업이 진심인 듯. 비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펫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산업, 페코노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사람도 반려동물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에서 포기였습니다. 기록! 기록! 기록!